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섯 하나 주자. 땡큐. 안 들어갈 거야. 야.. 나는 솔직히 여기 있을 거라고는 예상했어요. 근데 여기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 그래서 제자리에서 점프했던 건데. 안 돼. 맞고 못 먹고 무적일 때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착지가 안 됐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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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무서워 무서워 쿡카가 있네요 어 그냥 스크림점프로 넘어갈걸 그랬나? 어? 이건 또 뭐야 꽃 아하 점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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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꽃 아하 이 불 뭐야 이거 가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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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카에 밀리면서 스프링이 안 밟힐거 됐어 아하 아 아 아 아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거 뭐냐 흫 더 좋은 길이 있었다 스피드런이야 아 으 으 으 으 으 정석대로 가야겠어 가속에 딸려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모모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Drum 20 감사합니다 죽여 오케이 이 문을 들어가야 된다 튀어나와 왔 쨔쨔 스키 어이 왜 이러세요 쨝포트 게요 어우 오우 오우 쯧 귓 3 음.. 노우 그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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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윗길 만 만 오호호호호 감사 엄청 좋은거 주시네 내가 뱉은 불을 내가 맞겠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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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제발 크라이벅 다 흠 바이바이 에헤이 보타지 보타지 스톱? 스톱? 잠깐만요. 오케이. 위로 가야되나? 여기 밑에 길이 있었나? 없었죠? 무조건 파이프를 통해서 기든! 기든! 없어? 끝났다는 소리네? 다행히 오! 예! 머리가 다행이다! 집중 하나 버섯 허허 요시 노 안돼 괜찮아 굿 P 스위치를 가지고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이걸 순차적으로 해야되는거에요? 뭐지? 아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더라도 P 스위치를 가지고 나와서 다음 길로 가능하다 진행이 빨리 내려봐 빨리 내려봐 어우 다행이다 불이 올라온 위시가 아니였어 폭탄 끝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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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맵을 만들어 놨는데 그니까 세 가지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자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힘들게 만들었는데 두 가지 길은 안 가도 되니 10초 10초 50초 후 다 못먹었는데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아 한 번에 그냥 들어가겠구나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이게 걸려? 장난? 상 орг 나 오케이 내려갈 때도 엉덩빵하러 캬 캬 간당간당하네요 죽을 뻔했어 방금 흐흐호우 와 9초 999 와우 근데 이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나보네 굳이 두 바퀴 돌 필요 없었나? 또 10초라구요 왜 그러죠? 왜 그러시는 거야 와우 아 뭐 줘! 아 뭐 줘! 아 뭐 줘 아 뭐 줘 가자 대박 아 제발 가자 가자 굿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